6회 왕자 연어 공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회 왕자 연어 공주 본사 영업부 김용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6회 왕자 연어 공주는 6회 왕자 연어를 예전에는 굉장히 비싸게 드셨는데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메뉴고요 무한 리필로도 판매를 하고 간품 내지는 세트로도 판매를 하고 배달 판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매출이 꽤 큰 그런 아이템입니다 창업용을 굉장히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의 브랜드와는 틀리게 인테리어에 많이 치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주님들 창업하시는 부분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코로나 때 많이 오픈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렴하게 창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가맹비가 원래 좀 있고요 500 정도 저희가 50% 할인 정책을 계속 초반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는 창업의 직접적인 비용만 이거는 인테리어가 평당 얼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정용하지 않고 저희가 검수비라든가 이런 걸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만 들어갈 수 있게끔 기존에 갖고 계신 것들을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고르케에서 창업용을 하고 있고 이번 박람회에서는 저희가 가맹비 완전 면제를 지금 벌고 나왔습니다 이미 저희가 가맹점이 129점이 됐고 이미 검증은 많이 거친 것 같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가게를 여러 개씩 하시는 사람들도 많으신데 투자 대비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즐거웠던 건 저한테 저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고 나서 고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누구나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